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실을 몇가지를 조합해서 떠 봤는데요 이렇게 응용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7mm로 뜬 건데 샤롬 가디건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조합을 해 봤는데 1867번 하고 1870번 1867 민트 하늘색하고 진해색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1870번 좀 멀티컬러 이렇게 같이 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예 실제로 보면 살짝 밝으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제가 7mm로 떴는데 딱 샤롬 가디건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 민트 하늘색 솔립사가 그냥 볼때는 모르는데 뜨면 특히 예쁜 것 같아요 흰색 솔립사 같은 거는 뭐 떠보나마나 예쁘잖아요 근데 이 민트 하늘색은 좀 난해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떠보면 의외로 되게 매력있으면서 예쁜 컬러가 이 민트 하늘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잘 어울리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보라색 1866번 하고 1870번 하고 같이 떠봤어요 이게 색을 따로따로 보여 드려야지 같이 보여 드리면 이제 연관이 돼서 예 제대로 색을 알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라색도 예쁘죠 보라색 1866 이랑 만약에 1870 이랑 이렇게 섞게 되면 그 민트 하늘 보다는 살짝 밝은 느낌 예 살짝 밝은 분위기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것도 예쁘고 딱 그냥 7mm 이기도 하고 예 샤롬 가디건 뜨면 샤랄라 하면서 예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자면 둘 다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3284번 하고 1870번 하고 같이 떠봤습니다 제가 3284번 저기 조합을 했는데 어떤거 하고 같이 떠봤거든요 근데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주홍색 계열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사진을 찍거나 좀 화사히 보이는 매력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뜨기를 보여드리면 이런 멀티 컬러는 특히 안뜨기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요런 실들은 이런 실들은 언밸런스 가디건 있잖아요 저 요즘에 언밸런스 가디건 안에 그냥 반팔 입고 예 언밸런스 가디건 그냥 걸쳐 입고 다니는데 언밸런스 가디건이 은근히 되게 입기 편해요 뜨기도 되게 쉽고 예 그래서 저런 조금 약간 개성 있는 실이 있으면 언밸런스 가디건 뜨셔도 되게 잘 입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6mm로 일단 떴구요 3284번 한가닥에 여기에 들어간 솔립사가 제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핑크색 램술 한가닥 하고 핑크색 솔립사 하고 이렇게 두가닥만 감은 실이 있었잖아요 조금 예전에 올린 실이에요 예 물론 지금도 올려져 있구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예 그거 한 볼 하고 같이 이제 떴습니다 요렇게만 보시면 이것도 너무 예쁘죠 오렌지 하고 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렌지가 좀 진하게 보이는데 예 실제로 보면 그렇게 예 진한 오렌지 아니고 또 여기 핑크색 솔립사로 이렇게 덮어서 예 그렇게 오렌지는 그래도 많이 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만 감아져 있는 실 있잖아요 이렇게 두가닥만 그거 하고 3284번 하고 같이 섞어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거 흰색하고 이 분홍색은 제가 최근에 올린 1863번 핑크색하고 1864번 흰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5mm 실인데 이렇게 6mm로 뜨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약간 이렇게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니트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배색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고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게 됩니다 되게 산뜻하면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란색 되게 좋아하고 주홍색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상큼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합이 너무 애기 같고 또 너무 튀지 않나 어쨌든 오렌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럴 때는 요렇게 진한 컬러 포인트로 하나씩 넣어 주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라색 그거 1866번 하고 1864번 하고 예 같이 잡아서 뜬 거거든요 이제 보라색 이거 대신에 1867번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솔립사가 두 겹 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많이 넣을 게 아니고 요런 틈에 뭐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넣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 그냥 솔립사 두 가닥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실들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못쓰 사놓고 이제 못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떠보시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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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